혜성아 이야기 좀 할까?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오늘 유천이는 집에 일찍 간단다. 나도 너가 일찍 가기를 원했어. 축하해. 유천아 나도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경민이야. 우와, 유천아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유천이 아빠다. 유천이 일찍 가게 해줄게. 하나님 오늘 유천이에게 일찍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유천. 내가 일찍 간다고. 우와. 더 엔드. 줄 알았지? 정답입니다. 진짜 더 엔드. 내가 일찍 가게 해줄게 CEOs. awarded tych 이유가 goin' وس섯 이런 힘을 Beaker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